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하영은 역을 맡은 송혜교입니다. 저는 드라마 안에서 패션 일을 하고 있는 하영은 팀장이고요. 사랑과 일에 있어서 정말 정열적이고 또 건강하게 모든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성이고 어제랑 똑같이 살면 내일이 달라지겠어? 판타지 드라마가 아니에요. 정말 사실적인 드라마고 또 저희 드라마 안에는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친구와의 우정, 연인과의 사랑 다 이렇게 여러 스토리가 많이 있어서 많은 세대층 분들이 좀 다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많은 스태프분들과 또 훌륭하신 배우님들과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작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SBS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